유동규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대장동 위대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그런 재개발 사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동규 씨 이분이 이제 작심 발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대장동이 어떻게 내가 결정하는 거냐 성남시장이 다 결정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 같으면 열혈 이재명 팬들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도 남음이 있는 그 상식을 한 번 더 유동규 씨가 확인시켜준 겁니다. 유동규 씨가 어떻게 결정하냐 대장동은 다 성남시장이 결정했지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동네 사람들은 지금 패닉상태일 겁니다. 유동규의 입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온라인신문 지금 일면입니다. 이재명 대선 자금이 고작 8억은 대장동 도내 저수지는 알고 있다. 이번에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검찰이 속속들이 너무 많이 파악했더라. 검찰 수사력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다. 그런 수사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최대 사기사건인 공직선거 선거부정 사건을 파헤치게 되면 뭐 한 달 남짓이면 다 결판이 나겠죠.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뭉개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 책을 잡혔는지 아니면 보는 노후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유동규 씨가 검찰의 그런 수사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동규 측 대장동 시장이 결정했지 유동규가 한 거냐 작신발은 너무나 3천만이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나는 8억을 전달했을 뿐이고 남욱 변호사의 요청으로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이다. 다 이제 뭐 까발겨지는 거죠.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유동규 측은 재판서 수차례에 직접 이재명 이름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비료와 관련해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이재명에게 돌렸다. 그동안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좀 늦게나마 유동규 씨가 사실과 진실 쪽에 그렇게 서기로 결정한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정한 것인지 어떻게 유동규가 한 것이냐 이것이 유동규 씨와 유동규 씨를 변호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그 큰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까 이번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공개해가지고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정영학 씨하고 유동규 변호사 척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취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동규 씨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헌화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나무구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냐면서 이러면 시장이 정한 것인지 유동규 씨가 어떻게 힘을 써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동규 씨가 출소한 다음에 발권하게 된 것은 그 큰 대장동 개발 사건이라든지 위례 신도시 개발 그런 사건의 전부 책임을 유동규 씨와 함께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내부 과정을 잘 몰랐다고 얼버무렸고 유동규 씨 변호인은 재차 녹취록만 보면 성남시장이 정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검찰에서 김만배 나무국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유동규가 다 힘썼다고 한 것이냐고 정영학 씨를 다그쳤다. 정영학 씨도 이 사건이 밝혀지는데 이릭을 녹취록을 까가지고 그렇게 문제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아마 본인은 지금 구속상태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변호인은 이어서 용정률 상향 이익 배분 방침 등에 대해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는 당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을 허렸다 이동규 씨는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21일 반 그러니까 출소하던 날 안양 공태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과의 그런 질의응답에서 내가 지은 죄만큼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질 것은 내가 지고 이재명이 질 것은 이재명이 지고 이재명하고 내하고 김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어야 될 것과 함께 지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유동규 씨는 한국일보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되고 이게 맞는 것 아닌가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 이재명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이 있다가 아니고 거의 9할 8할은 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와 가지고 다 유동규 씨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생각했으니까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양심이 거의 강철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밥 먹듯이 치고 하기에 아마 사기를 밥 먹듯이니까 선거 사기를 밥 먹듯이 친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를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이게 망한 나라죠 공직선거가 6번 5번 정도 선거 사기가 전국적으로 다 치러졌는데 불구하고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은 등장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닌 거죠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을 쳐 닫았으니까 탄핵을 해도 이런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거죠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놓는 돈량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도 뭐 50보 100보인 거죠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편이든 남편이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우리가 남이니까 이렇게 봐주자 이런 그냥 거의 이시조선 상태의 그냥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그래도 있으니까 참 애석한 거죠 여기 kw님 말씀 잘하셨는데 개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개가 아니죠 개는 그래도 충직하지 않습니까 가축이죠 가축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죠 짐승들이니까 뭡니까 대규모의 범죄가 발생해도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신임 법무부 장가니까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범죄를 발각이 됐으면 범죄를 파헤쳐가지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침녀를 끼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명운이 갈려있는 그런 사안들을 대통령 자격으로 깔아뭉개면 그게 인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앵벌입니까 체검 냈으니까 범죄수사는 저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검 냈으니까 뭡니까 선거 부정은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검은 새가 빠지게 내고 선거 문제 밝히는 데도 뭡니까 우리가 날밤을 쉬어야 되고 검찰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하는 인간입니까 검찰총장은 뭐하는 겁니까 선관이란 조직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세금 받아 사는 인간들 아닙니까 대통령도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인간 아니에요 말같은 소리들 해야지 마치 국민들이 앵벌이처럼 뭡니까 저 친구들 또 떠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세상에 사람이 나게 되면 그냥 권리 의무랑 관계가 있잖아요 권리가 우리가 납시의 의무를 하게 되면 저것도 뭡니까 의무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그게 가라냐 그게 거짓말이냐 한심한 인간들 같아 한국일보에 탁종을 했네요 유동규 씨가 뭐 한국일보 취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일보와 단독으로 유동규 씨를 모체에서 만나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한국일보와 상시히 보도했는데 그 내용의 문장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는 그런 문장인데 유동규 씨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김문기를 몰라요? 최시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탔습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맡았던 그런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이 상당히 유동규 씨와 함께는 배신감을 느끼게 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재명 대표 요트값도 제가 내줬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입니다 추가 폭로 예고 저는 이럴 게 없습니다 웃통 벗고 싸우자면 되레 반갑습니다 사람이 그냥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히 하게 되면 이국리 저국리를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탁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뭐죠? 담대해지게 되죠 김혜경 씨 법과 연루된 여직원 배 씨를 언급하면서 그분은 여자 유동규 아닙니까?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장 몇 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고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유동규 씨의 내면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덮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리스크가 많이 따르죠 전번에 사례도 있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김용민지용건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분간 대한민국 3장 참 즐겁겠습니다 그들끼리 엄밀하게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뭐 까발리게 이게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요?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뉴질랜드에서 요트값은 누가 냈습니까? 저는 요트타로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다 내줬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요트타로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틀어놓으니까 제가 일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권력의 끈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제각각 살 길을 찾게 마련인데 유동규 씨는 배신감에다가 자기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소위 악함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정돈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이런 감옥에서 다 정돈이 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일종의 신념의 인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사실과 진실 쪽에 서야겠다 그런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man over mission인 거죠 man over conviction인 겁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까발겨겠다 이런 신념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제의 유동규와 오늘의 유동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을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하고 같이 술을 수십 차례 마시던 그 유동규가 아닌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추가 폭로가 나와가지고 난장판이 될 때가 되면 정신을 부쩍 차리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들과 함께한 10년 쌓인 게 너무 많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신북으로 불리는 김용 부원장과 정지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서 배신감과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정무조정실장이 최척건이죠 이준석이가 대전의 여름 야밤중에 긴급 여름 내려보는 사람들 김철건 정무실장이었다는 사람 당대표 최척건인 거죠 그는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거죠 동규가 입 다물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의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휴대폰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XX 해가지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해당 휴대폰으로 보름 동안 김용 부원장과 6차례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과 8차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 첫 건은 김용과 정진상이고 그냥 유동규 씨는 내가 이용당했다 내가 첫 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인터뷰 도중에 다소 흥분하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예고한 거죠 내가 다 까발기 내겠다 불법 자금은 1원 한 장 받은 일 없다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 해명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초밥이 10원은 넘을 것이다 내가 경찰에서 다 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뭐 겉으로야 뭐 사람이 이제 담대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나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들 초조할 겁니다 김용신은 뭐 감옥에 수감됐으니까 표정을 볼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숨기기가 뭐 이야기 반으로 하네요 검찰이 물밑부터 싹 수사를 했다 검찰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검찰도 이 정도 수사를 했구나 깜짝 놀랐다 검찰이 진심으로 대회해 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프리바게닝 유죄 협상제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지었다 행량 깎아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것이고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안 한 것은 덮었으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가 덮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 가장 사상을 사는데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함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경중을 따라서 함께 책임지면 될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 나쁜 짓에서는 벌받아야 되죠 선거 사기쳤으면 뭡니까 수사해가지고 사기친 놈들 다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가 무슨 이유로 뭡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뭡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양아치로 보이죠 내 눈에는 양아치로 보입니다 슬픈 가치도 없이 이재명만 욕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뭡니까 그냥 코끼리 비스컷 사건 아닙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뭐죠 부정선거를 다섯 번 여섯 번 저질렀는데도 뭐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공정상식 정의 뭐 이런 이야기 왜 하냐 이야기죠 취임사에 서른 다섯 번 자유로 왜 외치냐 이야기죠 경주가 가지고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이 이 땅에 못살게 하십니다 왜 이러면 구라치냐 이야기입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남녀노소라든지 연령고하를 문루하고 국가를 말아먹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도 그거를 입을 닦아 퇴임 이유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권력은 반드시 교체가 되게 되고요 1번으로 뭡니까 그냥 감방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 만드는 거 봤지 않습니까 누구 덕택으로 대통령 됐습니까 사전투표 이름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국힘당 국회에는 다 사전투표 달려갔죠 윤석열이 한 사람 이름 사전투표 달려갔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때 알아봤죠 프리덤 가디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일보인데 한국일보의 인터뷰 가진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동규 씨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뜻밖이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번 사안을 그냥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은재와 이재명이 같은 자와 한때 뜻을 같이한 어리석음은 밉지만 회개할 줄 알고 반성과 뉘우침을 실천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성주는 강수구죠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악다구니 행동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 다 52살 이런 나이입니다 볼성 사납고 당신의 어리심이 불쌍해 보입니다 362명이 찬성했고 한국일보가 여러분들 약간 매체 자체의 좌파 친화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362명이 찬성은 안 겁니다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305명이 찬성하고 41명이 반대입니다 사필귀정 유동규님 응원합니다 딱 지은 죄값만 치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짓지 않은 죄는 반드시 덮어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작자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300명이 찬성하고 35명이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심입니다 한국일보에 비춰진 민심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지금 목이 말라 하는 겁니다 필승이님은 김문기나 유동규나 착건이 아니다 모른다 하지 말고 내가 이재명이었으면 그분은 내가 잘 아는데 나쁜 질 할 분들이 아닙니다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해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자기 때문에 자살하고 감옥에 간 측근 직원들을 모른다니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252명이 찬성하고 26명이 여러분들 반대했는데 이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분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몇 번 만난 적은 있는데 그분들 심성이 곱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할 분은 아닌데 유명을 달래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여러분 했으면 사안이 훨씬 더 여러분들 이재명 씨와 함께 유리하게 펼쳐져 있을 것도 될 거다 사람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뭡니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녹취록을 까고 한 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인 겁니다 이분 말씀을 잘했는데요 그분들 내가 잘 아는데 나쁜 짓을 할 분들이 아닌데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유가족도 좀 위안이 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뭡니까 주양반이 보스로 모실만하다 이렇게 됐겠죠 252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필귀정이고 그냥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덮을 수 있는 인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유동규 씨가 입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틀 전인가 안양 공터에서 가졌던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상시의 해설에게 드리면서 이분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 쪽에 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동네 진짜 그야말로 패닉 상태를 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매일 이렇게 뭐죠 한 건씩 터뜨릴 것 같으니까